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내딛으면 꼬미나는 60m 낭떠러지 어우 아찔아 후면인데도 무서워요 허벅지가 떨려요 도움이요? 녀석이 미끄러지듯 사라진 반대편 지붕 이건 역시 낭떠러지긴 마찬가지 그런데 녀석은 온데간데 없고 부족한 적만 남아있을 뿐 상태를 봐선 신뢰를 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듯한데 아슬아슬하게 찍혀있는 발자국들 세상에 이 초막까지 갔었나 보다 도대체 녀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데 열려있는 창문 하나가 발견됐다 지붕 위로 올라올 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제3의 장소 그 아래는 꽤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닫혀있던 문을 열고 들어간 기계실 안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또 다른 흔적 아 배관을 배관 삼아 옥상 위로 올라왔던 거구나 옥상으로 이어진 유일한 장소 자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을 확률 99% 넌 이제 도안에 든 쥐다 아니 참 고양이다 고양이 일단 지붕부터 기계실 안 구석구석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녀석이 경계를 풀 때까지 제작진이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고양이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참치 참치로 일주일 넘게 굶었을 녀석을 유인해 보기로 했는데 자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잠시 후 아우 저 냄새 그렇죠 아유 이제 좀 조용해졌네 고소하잖아요 슬며시 모습을 드러낸 고양이 매력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주변을 좀 살피는가 싶더니 섭시염 같네요 오오 바로 참치로 직행 아유 아유 녀석 많이 배가 고팠던 모양이다 정신없이 접시 바닥까지 핥으며 그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는 예상대로 지붕과 연결되어 있는 기계실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발을 내딛는 모습 아유 얼마나 높고 싶다 아유 그렇게 지붕 가운데를 타고 사뿐사뿐 걸어오는 녀석 제작진의 발자국을 따라와서는 아유 참치다 참치 참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아하하하 그런데 지붕에 놓아둔 참치가 그새 꽁꽁 얼어버렸다 아이고 아 촬영 당일은 무려 27년 만에 강추위가 찾아왔다는 혹한의 날씨. 아휴, 얼마만에야 먹이를 맛본 것인지 어떻게든 먹어보겠다며 안간힘을 써보지만. 아이고,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하냐. 냉동참치 됐다. 안 되겠다. 날 따뜻할 때 먹자. 그렇죠, 그렇죠. 다시 조심스럽게 기계실을 향해 지붕을 타기 시작하는 녀석. 창문에 오를 때도 점프를 하기보다는 아, 앞발부터 산분히 내디면대. 한, 두 번 좀 위험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오랜만에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몸을 숨기기 위해 처음 등장했던 구석으로 사라졌다. 자, 여긴 것 같은데 안에 있나요? 저, 저 고향이 있네. 어디서 혼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이고, 진짜. 채 10cm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비좁은 틈. 자, 불빛을 비춰보자. 오, 고양이가 보인다. 뭐야, 풀까요? 눈 아파 죽겠네. 참으로 오랜 기다림 끝에야. 이 신출규모란 녀석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점 하나. 대체 녀석은 어떻게 이 높은 아파트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에리베이터. 높은 곳에 오르기를 좋아하는 고양이가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탔을 가능성이 그 첫 번째.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엔 무수한 침입 방지용 침봉이 있어서 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고양이가 1층에서부터 계단을 이용해 옥상 기계실 안까지 올라왔을 가능성.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시골 사이에 혹시 위에 그러면 점검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점검한 거는 이제 저희 11월 달에 물테크 청소 한번 하고. 이제 거기 열었던 그 점검 이외에는 별다른 건 없네요. 우리가 처음 왔을 때도. 이것도 잠겨 있어요. 그래, 이곳의 출입문은 모두 굳게 잠겨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걸 열고 들어올 수는 없었을 터. 마지막으로 계단 외에 옥상 기계실까지 이어지는 내부 통로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확인 결과 아파트의 각 층과 옥상 기계실까지 이어지는 통로는 공기가 통하는 소식입니다.